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항상 금요일 그러면 생각나요. 아니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 벌써 마지막 증시날이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사람이 그래요. 관심이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에 몰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 관심을 갖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같은 날 매수할머니 생각나는 날입니다. 국내 증시 보니까 2%씩 3%씩 하락 중에 있죠.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시는 분들 매달 정해진 날짜 아니면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가격 안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할 때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주가가 0. 몇 퍼센트 하락에도 사고 3% 하락에도 사고 이러지 말고 1% 하락 그러면 사고 싶어도 참았다가 이렇게 2%대 하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고 나는 1%대 하락 이때는 참을 거야. 오늘같이 12월 17일처럼 2, 3%씩 하락할 때 좀 크게 떨어질 때 참았다가 이때마다 나는 매수할 거야.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기다리게 되죠. 이것은 항상 등락을 1년 내내 평생합니다. 문제는 내가 매수할머니가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미국의 증시보입니다. 간밤에 지속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어제는 많이 올랐었죠? 어제 아침에 마감에는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다운은 뭐 별 차이 없어요. 0.08% 하락에서 35,897. 나스닥이 어제 2.15% 상승했는데 오늘은 2.47% 하락을 해서 15,180입니다. 16,040 정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S&P500이 0.87% 하락해서 4,668. 필라델피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3.69%나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더 하락했어요. 4.27% 하락해서 3,766. 사람들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런 관측 때문에 또 이런 관측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위축이 됐죠. 또 영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영란은행이라고.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요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미국 증시의 그 여파가 나온 것이죠. 유럽은 새벽에 마감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대 이상으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영국이 0.1%, 우리는 0.5%였잖아요. 유럽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일본도 마이너스고, 완전 제로금리예요. 0.1%에서 0.25%로 0.15%를 올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입니다. 이것은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올렸는데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 0%로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로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0.75%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제로금리로 떨어졌었죠. 0.1% 그런데 그것이 0.25%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대형주들 보면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 보관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 종목이 테슬라예요. 테슬라를 16조 3천억 보유 중에 있어요. 현재 보유한 금액이 테슬라 16조 3천억. 그 다음이 애플. 애플은 5조 9천억. 약 한 3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월등이 1등이에요. 그런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약 10회에 걸쳐서 현재 15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했어요. 이미 15조 원 정도. 그런데 앞으로도 또 6조 원 정도 더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슬라가 5.03% 하락해서 926달러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보유 중인 애플 3.93% 하락했어요. 172달러예요. 182달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6.8% 하락해서 283달러예요. 또 어도비. 우리 미국 테크 탑텐의 구성 비중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뭐 비중은 미미하죠. 약 1% 정도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 때문에 10% 이상 하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들 보면 개별 주식들 보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막 10% 이상 급상승하죠. 폭등을 했다시피. 그랬다가 반대로 실적이 한 적게 나오면 이렇게 10%씩 떨어지죠. 그거에 비해서 ETF는 2%, 3%라면 아주 크게 오르내리는 거예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면 2, 3%.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스닥이 2%대, 또 필라데리파 반도체가 4%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똑같이 우리도 2%, 3%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4.27%나 떨어져서 반도체 이 종목들 보면 다들 엔비디아가 7% 가까이 떨어졌죠. 다들 3%, 5%, 8%씩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분 함께합니다.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인가 제가 캡쳐를 해둔 내용이에요. 항상 감사드리는 힐링 선생님. 가끔 방송으로만 보고 듣다가 두 번째로 댓글이란 것을 달아봅니다. 댓글 딱 달면 가족이라는 느낌 들죠. 어렵게 1억이라는 종자 돈을 모으긴 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억 어떻게 모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이나 나의 직업, 일을 하면서 생활해가면서 돈을 절약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1억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1억을 만드셨습니까? 실링 선생님께서 늘 추천해 주시는 우량주 2대 부 중에서 서너 곳 정도에 나누어 분산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집중으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잊어버릴 요양으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도토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이태프는 이태프 자체가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죠. 아무리 적어도 10종목 이상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태프 하나만 하지 마세요. 차이나 전기차, 나스닥 100, S&P 500 이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건 낫죠. 당연히 개별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거보다 이태프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태프도 하나보다는 한 서너 종목 정도 가져가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상 제가 최근 조회 종목하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11종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름이 끝까지 다 안 나와 있고 타이거 미국탭, 타이거 미국필, 타이거 글로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금융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몇 개 쭉 최근 조회 종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회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다 잘려서 나와요. 제가 일부러 잘른 것이 아니라 여기 기능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최근 조회 종목 11종목을 올 때마다 11종목은 일일이 그 이름을 끝까지 다 불러드릴 수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 해드리죠. 이 11종목 중에서도 제가 또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특히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라고 있습니다. 11종목 중에 중간쯤에 타이거 글로벌까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중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요. 수익도. 그래서 함께 올려놨지만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는 50%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그러니 타이거 글로벌 리튬도 타이거 차이나와 50% 중복되듯이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의 50%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20%가 2차전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국 나스닥 100에도 투자하고 또 2차전지에도 투자하는데 그거의 70%가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종목 중에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종목만큼은 70%가 중복이 돼요. 그런데 중복이 되더라도 2차전지와 나스닥 100과 이렇게 좋은 종목과 구성이 돼 있어서 11종목에 넣어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을 빼더라도 이것은 추천 종목에서 빠진 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만 하지 마세요. ETF라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지금 우리 5종목 11종목 중에 본다 그러면 반도체 해야 되죠? 그러면 미국 필라델페아 반도체 필반나 이거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10종목에 투자합니다. 미국 데크탑텐 미국 팡플러스 둘 다 하기보다는 미국 때 그 탑텐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의 10종목이 중국 2종목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그럼 벌써 2개죠. 거기다 2차전지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리튬이냐 차이나 전기차냐 국내 2차전지냐 셋 중에 하나 내야 되죠. 그럼 벌써 3종목이죠. 거기에 또 기술주의 100종목에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100 그럼 벌써 이것까지 4종목 아닙니까? 거기다가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반면에 가장 안전한 주식이 미국 S&P 500이에요. 미국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 전체의 금융시장에 투자한다 생각하면 돼요. 가장 안전한 거죠. 이런 것까지 한 번 봐서 5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률 생각해서 S&P 500을 뺀다 그래도 미국 테크탑 10 미국 필라데비아 반도체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이렇게만 해도 거기다가 2차전지 그렇죠? 차이나 전기차나 국내나 글로벌 리튬이나 셋 중에 하나 이런 것만 해도 4종목 아니겠어요. 아무리 줄여도 정말 2종목도 못하고 아무리 줄여도 4종목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매수할머니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